안녕하세요 오늘은 뭔가 좀 심심하게 흘러가고 있죠 어제 저녁에도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려드렸는데 지금 큰 의미 자체는 없습니다 지금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면 어 지금 2% 대로 또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94% 도 아니구요 97.8% 이거면 거의 100% 죠 보나 마나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구요 어 현재 지금 금리가 5.5 니까 이게 대체 뭐야 cpi 는 뭐고 뭐 금리는 뭐다 뭔지 모르겠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물가가 많이 올라요 그럼 어떻게 되요 물가가 비싸지 물가가 왜 오르죠 물가가 뭡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콩나물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 콩나물이 천원 이었어요 근데 콩나물은 똑같이 생산하는데 사람들이 돈을 잘 벌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돼 콩나물을 점점 이제 좋은거 찾죠 어 뭐 유기농 뭐 콩나물 뭐 국산콩 뭐 중국 아닌거 뭐 그리고 물도 깨끗한거 뭐 그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이런것도 나오고 지리산 산골짜기 물로 키운 뭐 콩나물 막 이래가면서 점점 비싸지죠 원래는 1,000원 정도 하는데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올라와 버리죠 그렇게 해도 없어서 못 팔아 사람들이 막 좀 이렇게 어 돈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점점 점점 고품질 좋은걸 찾기 시작하죠 그쪽에 이제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러면은 어 물건 물건의 양보다 물건의 가격이 높아도 계속 잘 팔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물가 그래서 사람들이 콩나물 가격 자체가 비싸게 느껴진다 이제 이게 물가 상승이잖아요 물가와 금리와의 관계 물가가 비싸든다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돈 어디서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서 월급을 많이 타서 주식을 많이 해서 부동산을 많이 해서 월세도 많이 받고 주식에서도 돈을 벌고 뭐 nft에서도 돈을 벌고 월급도 많이 타고 이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라구요 그러면은 이걸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시중에 있는 자금을 모아 모아 끌어 모아서 내가 좀 갖고 있어야 겠다라고 하려면은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하게 만드는 거야 야 너 돈 쓸래 아니면은 그냥 은행에 넣어둘래 아유 은행에 넣어둬봐야 그 1%밖에 안되는거 뭐 하러 먹냐 그냥 써버리고 말지 차라리 내가 자산가치로 바꾸니까 훨씬 나겠다 물건을 사는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써버리지마 소비시켜버리지마 그냥 내가 이걸 가지고서 해외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내가 견문을 넓힌걸로 나중에 돈을 먹으면 그게 훨씬 더 이득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금리를 올려줘 금리를 막 그냥 3% 4% 5% 6% 계속 막 이렇게 올려버려 그러면은 그 돈을 은행에다가 넣을 수 있겠죠 은행에다 돈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금리가 지금 높아있는 상태니까 사람들이 자꾸 은행에다가 돈을 넣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없고 그러니까 아 이 뭔 놈의 지리산 삼콜물로 만들어 놓은 무슨 두구냐 됐다 그냥 여기 시장 여기 판에서 그냥 파는 판 모두부가 그냥 그런게 좋다 그냥 이렇게 사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우 나 이거 비싸서 안 사먹을래 비싼거 안 먹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30만원짜리 케이크 뭐 이런거 사먹겠습니까 돈이 없잖아 지금 돈을 돋는 데가 한정돼 있는데 은행에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런거 못먹어 그냥 3만원짜리 그냥 동네에서 그냥 하나 사서 먹지 뭐 생애 케이크 하면은 뭐 촛불만 꺼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팥빙수 뭐 그거 저기 슈퍼 가가지고 팥빙수 사면 1500원이면 사먹을 수 있는 거 그거 어 먼눈병 호텔 가가지고 팥빙수 하나에 뭐 15만원짜리 이런거 사먹고 있어 한 번 먹으면 끝나는걸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물가가가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그런 효과입니다 물에 속에 그 사이클 하나정도 대충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돈을 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 내가 가지고 가지고 있어 안쓰면은 상관이 있는데 내가 자꾸 돈을 써 그럼 물가가 올라가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넣어 그럼 시중에 돈이 안돌아 그러면 물가가 내려 아 이런 그림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지금 설명드린거 완벽 이해입니다 여기서 더 갈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좀 하셔도 돼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막 예민하게 버텨근하게 계셔 요새 아주 그냥 다 전문가나 싸우고 보면은 그냥 별하별 그냥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 그냥 다 분석하고 있어 뭐 여기 뭐 cpi에다가 뭐 pc에다가 그냥 뭐 이런 관련 지표들 그냥 다 쳐다보고 그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지 요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알아 제조지수 소비지수 수출입지수 뭐 이런거 다 봐 왜 지수가 안 올라가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뭐 이것도 뒤져보고 저것도 뒤져보고 하는거지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다가는 요것만 보셔도 됩니다 지금 금리가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가 2022년 7월달이에요 그 이후로 쭉 빠지고 있습니다 목표치가 2%대라고 그러죠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해요 2021년 수준으로 내려와야지 예측치에는 거의 부합하고 있어요 그 이게 10월달 9월달 예측보다 이게 빨간색은 예측보다 높은 거구요 파란색은 예측보다 낮은 거구요 검은색은 예측과 동일한 겁니다 근데 지금 두가지 뷰포인트가 있는데 첫번째는 예측보다 높았냐 낮았냐 입니다 요거는 예측보다 낮았죠 예측보다 낮았죠 야 이거 물가 내려가나 본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구요 여기는요 예측보다 높았죠 그래서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그림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안내려간다고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요 아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예측을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한거지 요만큼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 더 내렸어? 뭐 이렇게 생각한거고 요만큼은 뭐 반등할 수도 있지 그랬는데 으응? 더 많이 물가가 다시 올랐네 뭐 이렇게 이제 여기서 그렇게 해서 한거에요 요 부분에서 근데 요번에는 이정도까지는 내려갔지 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 딱 부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첫번째 뷰포인트구요 두번째 관점 포인트는 뭐냐 이전보다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거죠 하나는 예측치에 대해서 얼만큼 나왔느냐 또 하나는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번에는 어땠어? 이제 이렇게 되는건데 이전에 4%였던 것이 3.1% 많이 깎였죠 물가가 그냥 확 내리 꽂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3.3에서 3.0에서 3.3까지 올라가버려 아 이 그림이야 올라가 이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수직하락 하겠어 올라가기도 하지 얘가 원래 3.2에서 3.2가 됐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거에요 그렇잖아요 실제 3.2에서 3.2니까 근데 3.7까지 한번 올라줬어 그 다음에 3.2로 되는거에요 기저효과 베이스가 3.2가 아니라 3.7이 된거지 3.2에서 3.2가 된거랑 3.7에서 3.2가 된거는 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엄청 큰 차이가 있는것처럼 느껴지는거에요 3.7에서 3.2가 되니까 야 이제 끝나다 11월 14일 그때 막 우르르 나오는 얘기가 뭐에요 야 이제 끝났다 야 이제 금리 2나가나보다 이거 이거 그냥 올해 내리는거 아니야? 이거 그냥 뭐 1분기 내리겠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엄청 막 내렸다고 거기에서 예측은 물론 3.1이 나왔지만 0.1이 더 내렸다는게 오늘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이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혹시라도 만에 하나 3.2가 나왔거나 3.3이 나왔거나 이게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좀 안정폭은 있었어요 3.6까지 가더라도 사실 상관은 없는거였잖아요 근데 예측치가 3.1인데 예측치 3.1에 맞춰서 증시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3.2가 나와버려요 그건 그 갯만큼 살짝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나왔어 그럼 무슨얘기야? 그러니까 FMC에 대한 변동폭은 이미 적용이 끝났다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FMC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 인스타에다 그런 글을 올려드린거구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얘기한 것 중에서 또 다른 포인트가 그거였었죠 코스닥 종목이 그동안에는 좋았다 왜 그렇겠어요? 증시가 옆으로 가니까 지금 증시가 옆으로 간지 두 달째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 막 VI 나오고 상한가 나오고 상한가 두개 나오고 막 뭐 어떤거 따블를 나오고 쇼를 하죠 왜 그럴까요? 시가총이 큰 애들은요 움직일 때 4% 2% 3% 막 이렇게 오르고 5% 오르면 상한가로 쳐줍니다 웬만큼에서는 잘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시가총이 한 1000억에서 5000억대 사이에 있었던 종목들은 그냥 막 쇼를 한가지 막 위아래로 뜯나 그 개별주장사라고 하잖아요 그런거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FMC가 끝나고 나면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고 물가 안정된거 확인했고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순서로 갈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바닥이 완전히 확인되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아니 3분기엔 괜찮아집니다 안돼요 4분기엔 괜찮아질겁니다 1분기에 좋아질대요 안되네요 2분기엔 좋겠지요 2분기 또망했네요 3분기엔 좋겠지요 이 짓거리 1년동안 해왔다고 1년동안 해왔었던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반영받아야 되는데 계속 수년이 됐다 근데 그게 끝났다 요새 이제 수년이라는 표현이 리포트에서 안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제 마지막인 겁니다 4분기가 정말 바닷건 3분기 4분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증시가 좀 고평가되고 있었던 그런 시기도 물론 존재하지만 지금 이 그림 아닙니까? 요렇게 찢어가지고 가운데 요렇게 관통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증시의 적중주가는 2800에서 2900선이 적정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증권사에서는 굉장히 보충적으로 보죠 2600까지만 가자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그거 넘어가게 되면 내년부터는 2800선을 중심선으로 요기에서 위 아래 위 아래 요렇게 찍을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는 상태라서 내년에는 증시 목표가가 벌써 이제 내년 거 이제 24년 거에 대한 연간 리포트 이런 것들 지금 연락이 쓰고 계실 겁니다 이제 연말 되면 나올 텐데 고런 게 이제 요렇게 관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닷건이다 그럼 증시가 올라갈 때 올라갈 때는 지금 코스닥 쪽에서 막 자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던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요? 삼성전자로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레버리지가 난리가 난 겁니다 레버리지 쪽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랑 삼성전자 계속 들어오는 지금 이 현상이 그 현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시가 좀 큰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쉽다 그리고 주식을 난 그동안 쉬려고 했어요 전부 다 미국에다가 떠났어요 엔비디아에 넣었어요 애플에 넣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넣었어요 라던 양반들도 이제는 삼성전자로 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막 싹쓸이 하고 있죠 지금 그거였고요 아우 머리 아파 이제 시작인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지 한 30분 떠들었네요 자 아까 질문 중에 도난 아파들 크로스드에...